이른 아침 시간인데 여기가 행사가 승나는 장소고 사원이 있고 나무 푸신게 있고 여기서부터가 공격적으로 바둥 마켓 바자 아르바둥 바둥 시장인것 같습니다. 모닝글롤이 싹받고 모닝글롤이나 세서도도 팔고 갈 수가 없네. 일단 옹판을 쳐야되겠다. 일단 내리자. 엄청난 인파네. 모닝글롤이. 세소.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막혀서. 모닝글롤이. 요거는 레몬글라스. 바쁘다 바쁘에요. 아침부터. 저건 뭐야. 콩주관. 이건 국간 같기도 하고. 짜소주단. 스크럽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랩싸게 도망가야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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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게 복잡하네. 벌써 시장이 끝난 분이지. 새벽시장이. 여기서 지금 물건을. 다 상점에서 사가지고. 빠지는것 같네. 새고. 깻잎같은건데. 크게 앉을거네. 오. 오. 얼굴 짜고. 이건 흔한. 감자. 당근. 양배추. 바지. 옥수수. 배추도 있고. 감자. 얘는 생강 비슷한데. 레몬. 바지. 모닝글로리. 이건 뭐야.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거 같고. 바살바두. 고타덴파살. 모닝글로리. 콩. 이건 뭐 고사리 같기도 하고. 바퀴. 바퀴? 바퀴. 아. 앞에. 바퀴. 자 이제. 돈 많이 벌었어. 아주. 돈을 많이 세고 있네. 아침 시장이. 많이. 많이. 끝났나보네. 말렉치에크. 여기는 피장 뒷골목. 우와. 여기는 바나나인지. 계속하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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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과일 가게인데. 과일이 많다. 과일이 많네. 오렌지. 사과. 배. 뭐. 사과. 귤. 레몬. 레몬. 오렌지. 요쪽은 또. 고깃가게네. 노을. 닭. 닭. 다오기도 시장 같기도 하고. 여긴 또 채소. 마늘. 세리. 마늘. 고구마도 팔고. 오. 어으. 마닙도 탄다. 엘멍그라스. 여기는 뭐. 지하도 있나? 아주. 정신이 없네. 아침 시장이 아주. 활기차네. 활기차. 지야도 있는 것 같은데 지야는 들어가야 좀 좋고 저긴 어시장인가 먹거리가 있네 먹거리 뭘 파나 다들 웃으면 웃음으로 인사를 해주네요 여기는 아침에 먹거리를 파는 데 같은데 배는 안고파서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도 시장 같은데 여기가 본시장 같네 시장건물 마리키타다가 겜바라산 바싸르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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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바싸르바둥 시장 바싸르바둥 바싸르바둥 여기가 본격 시장인갑까 해산물 열심히 일하네 아유 생선 냄새 꼴뚜기, 오징어, 마늘 잔치 8분 정도 하고 여기는 두부 두부 바쁘다 바빠 여기는 누들 매, 미, 누들 아 두부 우리 음식 파는 데가 아주 두부를 넣어서 하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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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두부 두부